사제출한다. 알겠어. 알겠어. 사제출해. 야. 미필호해. 미필호해. 미필호하나. 미필호하나. 지난번에 박중현 조교가 마지막에 끝나고 가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내 팬이었다는 거야. 안 찼네. 다저씨에 있을 때. 충분히 잘해줬는데 조교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야구 선수였고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그게 많이 기억이 나네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번에 조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선물로 주려고 했죠. 팬이라고 그러면. 일어서 앉아. 동작 봐라 이거. 일어서. 엇드려. 박찬호 보세요. 훈련받는데 공이 필요하나? 아닙니다. 사인본이 필요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박찬호 싫어하나 보다 그러지. 야구를 안 좋아하나 보다. 갖다 놓고 오는데 시간 정확하게 2초 준다. 오세요. 박찬호 어린 야구교실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상이었잖아요. 그때는. 야구원 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했는데 뺄지가 없어요. 너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태어나서 처음 사인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산한테. 이즈wa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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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욕 이즈팇 이즈울 이즈 이즈 이즈